브이눌라 브이누라 브이누라 오 좋아좋아 야 근데 이거 2인승이냐? 응 오빠 갈까? 아냐아냐아냐아냐 오빠 잡아봤다 야이씨 야이씨 데리러가 야아아아아아아아 야 어디갈까? 모르겠어 수진이 표백제 먹이면 5천원 일탁피스트 먹이면 만원 둘 다 더블킬하면 2만원 수진이 표백제 먹이면 5천원 일탁피스트 먹이면 만원 둘 다 더블킬하면 2만원 야아 아니 뭐 표백제야 아니아니야야 뭔소리야 씨바 아니야 아니야 야 근데 너네들 존보이다 할 줄 알아? 아니 존보이다 할 줄 알아? 존보이다 할 줄 알아? 어 아 그래? 일탁야 넌 할 줄 아니? 나 몰름 아 그래 오케이 암 오케이 암 내가 빨리 초대해줘 나 좀도둑으로 만들기야 초대점 야 혹시 쌍망센쥬 레이스님께서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너냐? 어 난데? 날 초대하셈 야에서 일탁 어디냐? 거기 버키모양 있는 곳 거기 아니 버키모양이 어딘데? 아니 맵키고 5시 방향에 어 이제 보이네 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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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물인가? 이거냐? 이거냐? 지들에다 안 보이나? 최후의 시간이야 아 여기 일타이가 아니네 아뇨 어차피 여기 아니 왜 확인을 보려서 화냐 큽큽큽 어 하이 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좀비들 물려와 아니 왜 물어 아니 왜 물어 아니 야 너 나 죽일라고 일부러 그런거냐? 야야야야 아니 야 그만해 왜왜왜 도망쳐 도망쳐 아니 아니 집으로 와 집으로 와 이따가 그만 그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집으로 후퇴 어 뭐하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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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vp 안돼 bvp 안돼 bvp 안돼 아이 뭐해 씨XX 아니 안되는거 맞아? 아니 미쳐지는데 뭐라? 안 미쳐진다 아이가 인사하면 받아준다고? 어어어 어이 뭐야 왜 되는데 왜 되는데 야야야 실수하지 마라 엘타가 어 부서지는구나 아니 아니 좀비들 그만 불러 이 개XX야 조심하십시오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아니 너 나 못 믿어? 아니 내가 내가 지금 너 구해주려고 여기 왔잖아 아니 거리를 좀 두는게 괜찮지 않을까 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어디로 가 아 아 야 엘타가 엘타가 어?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아 네 비투성이? 아니 옷 같은 것도 일로 아니 옷 닦으면 돼 닦으면 돼 닦으면 돼 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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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엘타가 응 내 팬티를 봐줘 턱 야 어디가 아니 야야야야야야 왜 도망쳐 아니 아니 왜 도망치냐고 여기다 안 돼 야 아니 왜 도망치냐고 여기다 내 모두 어떠냐 여동생 와삽완삽 어 뭐야 어 이따 수진이 저기 내려온다 아니야 쟤 문제 좀 아니 근데 수진이 어 뛰어오는 속도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야야 여기 도끼 도끼 개같은 다 맞다 야야야 엘타가 너 왜 옷에 피가 묻어 있어 아니 여기 위에 좀비 죽였는데 뭐임? 너 가만있어봐 오오 가만있어봐 오오 야야야야야야야 저 새끼 좀비 행동한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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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뭐해 이거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폐급이냐 아니 아니 난 또 살아야겠다 아니 근데 나 너무 아니 야야야야 잠만잠만잠만 고기가 찼어 야야야 문을 닫으면 어떻게 열어 아니야야야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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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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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야야야 독해 들어 독해 들어 쓰지나 독해 들어? 우클릭해서 양손으로 잡기 빨리 아니 몸을 안 쉬었으니까 드디어 안 들어가지야 야 누웠을 때 때려야돼 누웠을 때 어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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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해 무기스러워 이 야 야 이 개같으냐 나 이 일 좀 해 아 아니 아니 안들리다니까 안들리다고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좀비가 왔는데 뭐해! 아니 좀 밀어봐! 어? 야 야 야! 이거 살인동 가능해?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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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널 죽일라 한 게 아닌데? 좋아! 이미 죽였잖아! 아니 어이가 없네? 오라라? 오 나 여기서 태어났네? 아여? 어 뭐야! 그 붕대 감으려면은 왼쪽에 상대창에 아 뭐야 시X 나 나 물렸네? 야 좀 빨리 죽여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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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지마 잠깐 잠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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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하지마 백신 있어 백신 백신 있어 백신 있어요 백신 있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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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 말라고 진짜 백신 있어 그래? 그리고 이게 물린다고 무조건 죽는 게 아니야 확률이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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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켜놔 그 야구방망이를 우클릭해서 양손으로 착용이라는 걸 누르면은 낄 수 있어 아 그 다음에 그 야구방망이 아니 아니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해야지 뭐 쌍수야 미치X 야! 뭐 쌍수여! 이거 어떻게 쳐? 어 쌍수도 인정인데 나도 양쪽에 있겠다 야 낭만을 안해 무슨 녀? 야 미친녀야! 어 아니 뭐 하는 짓이 아니 거기서 컨트롤 딱 눌러 그 다음 컨트롤을 눌러 그 다음에 좀비가 오지 그럼 좀비 테두리가 초록색이 돼 그 다음에 그 아니 나 진짜 앞에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태어나면 아무것도 보여줘 형 일기해요 감사합니다 으아앗앗 뭐 소리야? 아니 진짜 무슨 소리야? 갑자기 진짜 무슨 칼 찔리면서 끌려가는 소리 들렸는데 진짜 불안해지고 아니 2층을 좀 와봐 뭐해 어 뭐야 뭐야 좀비가 가득해 저거 좀비냐? 어? 뭐야 여기야 뭐야 뭐야 안에 뭐 있어 뭐야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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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진이야 미친녀라! 아니 아니 안에서 뭐가 꼼지락대기를 해 아니 시X 2층에서 야 수진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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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진아 상대천 봐봐 야 너 피 달고 있냐? 어 빨리 그 그 저기 천으로 감아라 야 수진아 미안하다가 너는 뭐 왜 때려 미친놈아 너는 그걸 그러니까 아니 너는 왜 때려 그거를 아니 100%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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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건 합법적이라니깐 주소 없었어 아니 자 일단 여기 일단 피곤하면 침대에서 자면 돼 오케이? 야 담배 하나 야 담배를 시X 나이도 어린 새끼가 아 20살은 됐냐 이 새끼야? 성인인데 어 뭐야 시X 담배 바닥에 다 뿌렸는데 어 새끼 시X냥 어 근데 나 잠 안 자죠 어떻게 아 지금 안 피고 한 거야 불안하고 공황상태라 그런 거 아니야? 아 불안함 야야야야 이거 어쩔 수 없네 야 합법적이다 담배 펴라 하 아니 날 아니 그만 밀어 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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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를 피해야지 나를 왜 미냐고 아니 편먹기가 젊나 불편해 담배 좀 피고 올게요 이 새끼 똥 담았는데? 야 수진아 얘 똥 담아야 돼 아니 야 야 야 야 그거 문을 왜 열고 들어가 아니 뭐해 화장실에 왜 들어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형 뭐함 오 씨 뭐야 저 밖에 뛰는 좀비 있는 거야 아 아 진짜 아니 근데 뛰어다니면 좀비가 안 와 아니 도망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도망가 나 여기 방금 스폰 됐는데 그냥 문 다 열고 다녀야겠다 나만 남을 수 없지 아니 아니 무슨 개소리여 형 나 친구 데려왔어 어디어디어디어디 이거 무기를 못쓰나? 아니 아니 시체야 병신아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그냥 무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 됐는데 아이 지랄이네 진짜 버릴까? 아니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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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? 차를 구하러 가자 차? 어 열쇠 없어도 돼? 좀 또독한 사람 있으면 차 그냥 아무거나 없어도 돼 전원 펑쥐 아 진짜? 나 좀 또독인데? 어? 야이 왜 그걸 이제 얘기해 일로와 전원 펑쥐 아니 나 아까부터 전원 펑쥐 아니 왜 이제 얘기해 아니 자 이거 차 들어가 E 눌러서 V 눌러 V 오 좋아 좋아 야 근데 이 흰승이냐? 응 오빠 갈까? 아니야 야이 야이 야 야 야 야 야 어디 갈까? 야 어디 갈까? 어차피 존나 빨라 잠깐만 야 근데 운전 개재밋는데 이거 저거 4인승이야? 모르겠어 바로 유기당하는 시기 오 야 나 발 찢었어 차가 망가진 거 같은데? 흠 나 기름부터 채운다? 야 누구냐 이거 이거 반짝이 누군데 이거 모르는 거야 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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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켜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차 왜 모양이야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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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못 누르는 거야 아니 뭐임이 뭐임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못되고 있어 진짜 18개 카키 카키 야 기름 넣어야 돼 기름 지긴다며 야 안 되겠다 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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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구여 들어와 지구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와 ㅅㅂ 모임 이거 아니 야 진짜 아니 근데 안 보여 아니 무언서 나온 거냐 대체 야 물리면 안 돼 물리면 안 돼 물리면 안 돼 근데 나 죽는 거 직전인데 지금 나 죽을 거 같아 여기 여기 다 돼서 음식 많아 여기 편의점이야 편의점 여탈 어디 갔어 나 죽었는데 그? 아니 이 ㅅㅂ 도와달라니까 좀비가 돼서 ㅅㅂ 도와주자 아니 대체 사이렌은 누가 울린 거야 아니 나 나 나 여기서 나 여기서 기름이 떨어져 간다 나 여기서 여기서 나뭇씨 ㅅㅂ 뭔데 아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뭇씨 ㅅㅂ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탈x4 아니 살려줘 제발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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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괜찮다 여기 여기 괜찮은데 타봐 빨리 그니까 서로 없는 쪽으로 마신다 누가 좀비인데 이 새끼는 하루종일 유기당하거나 형 어딨어? 나 밑에 있어 아 근데 리얼이네 손잡이로 때려서 딜이 들어가나? 얘들아 나 차가 구했어 아 진짜 무슨 힘? 야 우리 이거 근데 기름이 없어 근데 주유소는 못 간단 말이지? 주유소 왜? 너 기억 안 나 기름으로 뜰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야 일단 차를 가나 탈 수 있는 다른 차를 한번 찾아볼까? 좋아 뭘 줄 안 몰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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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어? 야야야 이 차 한번 좀비 없잖아 됐다 좀비 지금 오고 있을 듯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내 손 나는 좀 어그로 끌어봐 어그로 어그로 끄는 중 근데 됐진 모르겠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 실패 야 얘 뛴다 수리다 야 얘는 죽여놔 얜 죽여놔 얜 죽여놔 아 잘가 아니 얘들아 야 수리에 물렸다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안 돼 예 야 잠깐만 아니 시발 이 새끼 왜 살아있는데 아니 얘들아 왜 나 나 나 죽됐어 나 살려줘 제발 나 살려줘 제발 아니 나 진짜 아니 거기 너 날 cuestión 거의 다 살게 하하하 너무 아니 나 근데 무빙이 지리는데 물릴 듯 안 물릴 듯한 무빙이 깨달아 왜 지금 살만 아파요? 살말라고? 서한 정보 정보 이제 어느정도 할 줄 아니까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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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 빠이 응 수고 뭐지 나 진짜 하루종일 그냥 무디만 나간 것 같은데 병신 수고하자 수고하자